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쩍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후원 바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딕채 A님이 교도소 편에 천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보키니님이 장보드리아르 시뮬라시옹 편, 가상은 현실이다 편, 양자역학 2편, 교도소 편, 오픈소스 편에 각자 만원씩 후원을 해주셨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라이트건님이 시뮬레이션 우즈론에 5천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해세손님이 다니엘 기원에 천원, 소시민입니다님 소비의 덫에 500원, 또 고딕채 A님이 다니엘 기원이랑 소비의 덫에 각각 천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고딕채 A님이 소비의 덫 댓글에 계속 느끼는 건데 안네님하고 범레님은 톰과 제리 같다요. 그런데 제가 제가 제리인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아직도 답을 안 하세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제가 제리죠. 그 밑에 누가 또 댓글 달지 않았어요? 네, 봤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찾아보시고요. 둘 다 제리인 같은데? 읽고 싶은 거 또 있어요. 호석이다님이 왜 업로드 안 하는가? 이거를 언제 했지? 월요일 점심쯤에? 저희가 월요일 매주 3시, 오후 3시에 에피소드가 업로드 되고 있는데 아침에 저희가 걱정되셨나 봐요. 3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도 KEK님 댓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댓글이 시작을 합니다. 다 좋은 댓글밖에 없네요. 삭제하나? 키우키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이 댓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 너무 슬펐어요. 이 댓글 상처받았어요. 이거 삭제하면 흔적 남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거든요. 저희가 삭제하는 댓글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1년 넘게 하면서 한 건 정도 제가 삭제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너무나 편향되어 있거나 악플이었죠. 악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기분이 나쁜 댓글이 있어서 한 개 정도는 삭제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한 개 했으니까 거의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용은 다 읽지 못하지만 띨봉님하고 유혜재소님이 왜 이번에 이렇게 안 읽고요? 아, 띨봉. 아, 그거 한 번 했으니까. 네네. 단위의 기원을 읽고 질문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걸 여쭤보시는 댓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댓글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달날님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도소 편에 제소자들을 보고 걔네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좀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댓글이었는데 저는 이 댓글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언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시정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나 눈치빔먹었는데.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가지고 달날님이 댓글 남겨주셨고 법률님이 대댓을 남겨주셨고 또 그거에 달날님이 대댓을 남겨주셨네요. 댓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사실 그 에피소드를 발제를 하면서 이 언어가 문제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는 게 저는 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언어 습관이 저희 패널들끼리도 말할 때 눈치를 못 채는데 눈에 띄었다 뿐이지 다른 패널들도 다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실수를 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제 발제 주제는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 오늘 좀 무겁게 얘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를 모르게 됐어요? 기본소득이 워낙 화두였던 적이 많아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포퓰리즘이라든지. 근데 공부해보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잘 몰랐던 것들이 많아서 새로운 지식으로 좀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크로스커팅 이슈라고 하죠.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이슈인 건데 이게 복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 노동, 세금,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얽혀있는 패키지 같은 거여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이걸 다루면서 좀 서로의 생각을 넓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다 또 90년대생이니까 앞으로 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피소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에피소드의 소재에 대해서도 저희끼리 미리 얘기를 하는데 의견이 분분했던 소재였어요. 사실 지금 현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최근 주제에 너무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그래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을 거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범레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까 그런 거에 대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참고자료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금민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 다음에 판파레이스라는 외국분이 쓰신 21세기 기본소득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해 주신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원재 랩2050 대표님이 진행하신 방송들을 소스로 많이 참고했습니다. 틀과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지만요. 저희 4명의 생각이 많이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중간중간 토론 지점들도 많이 두었고요. 이 외에 제 얘기를 듣다가 무언가 떠오른다 싶으시면 주저 말고 와일드하게 뛰어올라서 의견을 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일드하게 뛰어올려야 되는구나. 야수처럼.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다라는 분류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류가 어떻게 되든 간에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에 대한 관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주를 깔아 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소득이란 소득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노동여부에 관계없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모두 매달 꾸준히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정의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복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지라는 거를 편의상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복지의 다른 이름인 사회보장제도는 전혀 다른 성격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제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하나하나 좀 간략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난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사회라면 항상 사회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사회마다,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서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곳에서는 가난한 이웃들도 모두 하나님 말에서는 다 우리의 형제야 라는 인도주의적 생각을 중심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거나 고아원 같은 거를 설립하면서 자선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자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는 국가가 이 자선 시스템을 인수인계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16세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구빈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이래서 공공부조라는 게 됩니다. 복지제도의 하나의 축이고요. 아무튼 부자들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가 처음에는 자선,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나중에는 빈곤율을 줄이면 범죄율도 낮아질 거야. 우리가 비슷한 얘기, 쿠마님 발주했던 교도소에서도 약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를 좋게 만들자라는 기능적 측면으로도 공공부조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공공부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험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국가 단위로 뻗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공장이 막 지어졌을 때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때는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각자 돈을 객출해서 그 돈으로 리스크를 대처했는데 이제는 이거를 국가가 이것도 인수징계를 해서 지금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사회서비스가 뭐 이를테면 고속도로라든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다 사회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이 셋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거랑 가난하든 아니든 위험에 대비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 쓸 수 있는 어떤 질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추자 이렇게 세 개가 다 달라서 이런 걸 통틀어서 복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소득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기본소득은 이 세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제4의 분류가 돼야 된다고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니다. 경제정책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논쟁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복지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복지의 목적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렇게만 알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건 다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똑같이 여쭤보신 것처럼 그럼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냐라고 물어보면 반대로 기본소득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로 규결시켜서 그게 이해된다면 복지정책이겠죠? 저는 복지하면 딱 그 이미지를 항상 떠올려요. 네트, 안전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빚보증을 썼다가 망하게 된다거나 부도가 나서 잘렸다거나 라고 했을 때 국가마다 네트를 설치를 해놓아요. 그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지 이 네트가 높은 국가는 이제 복지가 좋은 국가인 거고 저 밑에 설치된 국가는 복지가 낮은 국가이겠죠? 그래서 그 복지, 그 네트의 위치가 복지를 어느 정도까지 할 예정이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느님은 애초에 네트를 왜 깐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라는 거에 깔려 있는 거죠.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네트가 왜 있어야 되냐 아니면 정말로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국가는 왜 네트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는 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국가는 국민이라기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인간이 왜 이렇게 번식했냐라고 했을 때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번식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비슷한 형상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가난해져도 힘들어져도 있을 수 있는 곳이어야 사람들은 현재의 국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 보이는 이민자들 이런 걸 봤을 때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못할 때 국민이 나라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가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줄지 말지는 다른 문제이겠지만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격인데 중이 없으면 그것이 절이냐라는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서 시민에게 안정을 주고 안정된 시민사회를 근간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복지를 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국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오히려 이제 국민들을 챙기는 게 됐다. 국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게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은 왜 협력하는가 근데 그게 결국에 사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집단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니까 국가도 비슷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본소득도 원래는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 경우에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기본소득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말해요. 그 정의를 아까 안누님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상황 개개인에게 소득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현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기본소득의 정의가 이거고요. 이 정의에 나와 있는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본소득의 한정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우처, 지역화폐라든가 푸드스탬프 이런 현물복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줄 테니까 그걸로 뭐 구직활동에 써도 되고요. 오락실에 가도 되고요. 어떻게 쓰든 받든 사람이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자, 두 번째로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건데 가구 단위로 지급하게 되면 가구장제랑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이가 두 명 있는 집안에서 아빠, 엄마, 아이 두 명에서 총 네 명분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겠죠. 가구 단위로 지급을 했을 때 그럼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뭐 너희들 좋은 데 써줄 테니까 아빠한테 일단 다 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개별 단위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아이가 뭐 7살, 6살이면은 좀 의미가 덜 하긴 해요. 그 아이들이 뭐 그 돈을 자기가 받아서 쓰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그거까지 조절하기는 힘들 테니까 세 번째로 정기성인데 이제 꾸준히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창업지원금처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월급처럼 죽을 때까지 또는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말씀드릴 두 가지가 사실 많은 분들의 논쟁이 되는 건데 네 번째, 보편성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소득이 적건, 많건, 없건 상관없이 다 준다는 거고 다섯 번째, 무조건성 역시 노동 여부와 관련 없이 구직을 하는 여부와 관련 없이 준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노동을 안 하고 무슨 전문 풋살군이 되어서 365일 공만 차거나 아니면은 프로 유튜브 시청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돈을 준다 이거죠. 프로 유튜브 시청러요? 네, 그냥 자기는 회사도 안 가고 유튜브만 보겠다. 이 사람들도 다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특성을 정리하면 현금 지급, 개인에게 주는 개별성, 정기성 그리고 모두에게 노동 여부와 관련 없이 준다고 하는 보편성, 무조건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특성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 사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밖에 없고요. 나머지 핀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경기도 등에서 한 거는 한 가지 특성들을 조금씩 결여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좀 드린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볼 텐데요. 크게 네 가지 논쟁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왜 필요한가? 두 번째로 이게 정당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지속하는가? 마지막으로 도입된다면 미래의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그러니까 유토피아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디스토피아를 만들 것인가? 내 삶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꼭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의견이 생기시면 뒤에 얘기한다고 했었지라고 하시면서 괜히 쟁여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백분 토론 같아 오늘? 룰까지 있네요. 약간 발랄하게 해주세요. 룰이 없는 거예요. 완전 그냥 띄워 드셔도 되는 거예요. 와일드하게. 그래서 막 우리 귀여운 막내 똘기가 진행한다고 해서 누가 귀여운 막내. 조용히 하고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또 자세히 들어가면 지금 당장 필요한가? 아니면 미래에 로봇 일자리를 대체하면 그때 돼서야 필요한가? 이런 도입 타이밍에 따라서 근거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선 이 자동화와 로봇 기술 발전 등으로 기존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고 이게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수준으로 도달할 것이다. 그때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막 콤바인 얘기하면서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콤바인이나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도입돼서 농업인구가 확실히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죠. 왜냐하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인구가 다 무너졌느냐. 아니죠. 새로운 일을 또 찾았잖아요. 그런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했지? 가상한 현실이던가? 뭐 어쨌든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면 분명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리는 줄어들겠죠. 파이도 줄어들고. 하지만 인류가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고 물론 개개인으로 보느냐 국가의 존립으로 보느냐의 차이겠지만 국가의 존립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게 콤바인 얘기는 제품 생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품 생산이 기계화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직종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제품 생산도 하고 서비스도 생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경제 기반이 마비될 정도로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많이 잃는 분들이 생기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맥도날드에서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키오스크. 그러면 쿠마님은 그러니까 모두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거 약간 그 전에 저희 세 명이 기본소득에 지금 그러니까 네 명이죠. 네. 기본소득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에요 다? 지금 이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질문이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어. 기계들 때문에. 그럼 그때는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질문 자체가 주긴 준다라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 층위로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자리가 대체되기는 할까? 범레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고 쿠마님은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리즘처럼 예스라고 말을 했으면 그 다음 질문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럼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 없다?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다? 아예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미래사회 말고 지금 당장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미국 대선의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 혹시 다 아시나요? 바이든 밖에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죠. 앤드류 양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양인이고 이분이 대만 이민자 3세예요. 그리고 기업가여서 사실 민주당의 후보 출발을 했을 때 굉장히 독특하고 근데 그 특유의 설득력 있는 입담과 좀 쿨한 면모 때문에 워낙에 좀 핫했던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비록 계속 레이스를 달릴만한 지지율이 안 나와서 중도 하차를 해야 했지만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인물이 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꺼내면서 아주 해성처럼 많은 사람들의 특히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은 아예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자유배당이라고 좀 더 듣기 좋은 말로 대체를 하고 금액도 파격적이에요. 월 12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의 모든 국민에게 주자. 그럼 4인 가족이면 48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앤드류 양은 기술 진보도 이미 진행됐다. 쿨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도날드 봐라. 키오스크가 이미 점령하고 서비스직 다 나가 떨어지지 않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죠. 요즘에 우버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배달을 하시거나 직접 고용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기업의 간접 고용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일을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줘야지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그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여행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보트를 구입하고 보트 운전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과 돈이 필요해서 나는 현실과 타협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만 공감하는 건 그거예요. 돈 때문에 못 해본 게 많다. 사실 저도 그렇고 다들 많을 거예요. 특히 저는 결혼하고 가장이 되고 나서 더 많이 느끼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다 소비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장이 되고 나서 많이 하는데 비슷한 실험이 있잖아요.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노숙자 실험. 2009년에 영국 런던에서 했던 건데 노숙자죠. 불황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길거리에 계신 분들 13분한테 일시불로 470만 원을 드렸어요.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몇 달 뒤에 그중에 몇 분이 다시 노숙자가 되었는지를 집계를 해봤더니 13명 중 단 2명만 다시 노숙자가 되고 다른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고용의 기회로 삼든 아니면 새로운 걸 배워서 고용이 되시든 아니면 구직을 하고 계시든 어쨌든 노숙자는 되지 않았다. 이게 또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가장 긍정적인 자료 중 하나인데 돈이 우리 삶을 옥죄인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 공감이 아직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찬성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거죠? 내가 공감한다고 이 큰일을 내가 찬성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다음으로 다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으로 말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복지 시스템에 결점이 있다. 저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예시로 가져온 게 송파 세모녀 일가족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난 게 왜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 기존의 선별복지,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야 되라고 하는 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해도 홍보도 부족하고 기준을 애초에 잡기가 애매하고 그런 결점 때문에, 그런 허점 때문에 복지의 어떤 영역에서 벗어나는 우리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천문으로 제가 기사를 예전에 재밌게 본 기사가 있는데 2019년 3월 5일 한겨레에서 나온 선별복지의 함정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에 선별복지가 가지는 모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 선별해서 복지를 주겠다는데 인간 존엄성의 문제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타이틀만 보고 복지를 받으려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난하고 힘들다. 라는 걸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선별 과정의 비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게 얼마를 준다. 재난소득처럼. 이걸 할 때 상위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그냥 상위 10%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굉장히 이게 소득이나 뭐 이게 뭐 재산이라는 걸 칼같이 짜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확한 선별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게 똘겐이 말씀하시는 현 복지, 선별복지의 결점 가장 큰 결점이겠죠? 정확한 선별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허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편복지죠. 보편복지는 정의상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주는 거니까. 골라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첫 번째 근거가 이렇게 돈을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한마디로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경기를 부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걱정을 덜 하니까 창업전선에 더 많이 뛰어든다든가 혁신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누구나 다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같이 실현시킬 동료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혁신에 뛰어들게 된다면 결국 이걸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같은 테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좀 거쳐봤는데 범레님은 일단은 필요하다 쪽으로 좀 기울이신 것 같아요.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을 흔드는 거는 돈 때문에 해보지 못한 일들 사실 뭐 저도 이제 학생 때 창업 붐이었잖아요. 대학생들 창업시키려고 학교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엔젤 투자자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아이디어도 듣고 하는데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실제로 팀을 꾸려서 몇 개월 해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그냥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야지 뭐 하는 짓인가 약간 기약이 없잖아요. 사실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뭐 누군가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사람이 악기가 너무 비싸서 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 마음을 흔들었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저는 이거에 동의하다 못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일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프로 유튜버 시청자 그리고 나는 120만 원을 받고 120만 원으로만 생활하고 그러면 사실 일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혁신적인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대쪽 의견 근거들도 다 듣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 정책이 필요성이 있다고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우리의 계몽이고 정신적인 거면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많은 허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돼. 이 인과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뒤에서 이제 얘기할 게 필요한가 정당한가 가능한가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다 포괄할 수 있을 때 많은 의견이 개진될 것 같아요. 반대 논거들은 조금 있다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 나갈 텐데 범레님이 방금 또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도입한다. 이렇게 명제가 이어질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해야 되라는 주장을 바로 펼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좀 기존 사회 합의에서 많이 벗어난 문제들은 도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필요성과 더불어서 이것이 좀 정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당한가 이거는 좀 두 가지 대표적인 논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부자들에게도 돈을 주는 게 맞는가 이거 보편복지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금수저한테 돈을 왜 줘? 네. 이거지. 맞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 논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주는 게 맞는가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거를 찬성하려면 단어부터 바뀌어야 돼. 소득이라는 게 사회적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생산 없으면 인류 사회는 돌아갈 수 없고 기본 소득이라는 워딩 자체가 영어로 해도 베이직 인컴이잖아요. 사회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소득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만약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라고 하면 정당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그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로소득이나 복지정책은 선별복지잖아요. 진짜로 사회의 생산에 기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노인분들이라거나 기초 노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겠죠. 아동수당이라거나 근데 만약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여건이 되는데 사회적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소득을 가져간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법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의 생산에 기여하는 건 노동뿐이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불로소득에는 그런 배당금 수익이라든가 일을 하지 않고도 얻는 수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굳이 소득이라는 걸 이름을 붙인 거는 제가 예상컨대 기본소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돈을 주겠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인권, 국민이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돈을 주겠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사회에 기여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준은 노동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안느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느님 논리를 아예 애초부터 인정을 안 해요. 경제에 기여를 해야지. 저도 그거는 안느님이랑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노동을 안 한다면, 노동을 안 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국민이 사회의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임금이잖아요. 만약 이게 보편적인 복지 차원이라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노동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최저임금의 이슈가 쏠리는 이유는 사회의 생산에 기여한다라는 대전제 하에 그 수준을 어디에 잡을 거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보편 복지거든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는 똘기님이 이거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느님의 의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국민이 과연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복지라는 게 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 법률님은 불로소득도 인정하지 못하세요?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재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는 소득을 말하잖아요. 불로소득은. 그렇죠. 금융소득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런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인정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두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는 사회에 대한 물음표인 거예요. 인류 탄생 이래로 한 번도 없던 세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그런 불로소득만 갖고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소득이 생기면 나는 뭐 학원을 좀 다니고 싶고 나는 보트를 타고 싶고 반대로 얘기하면 학원 강사는 있을까요? 보트를 파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면 학원 강사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뭔가 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한다면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이 사회 시스템 자체부터 바뀌어야 누구도 어려운 일이나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회가 와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모든 걸 대체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그 지점인데 로봇이 굳이 대체를 안 해도 그 3D, 이른바 3D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 없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다 제공하게 되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라고 하시는데 전제는 기본소득만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갈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돈은 안 벌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야 나는 월세 내는 거 지겨우니까 내 집 갖고 싶고 애완동물 키우고 싶고 아니면 더 돈을 많이 쓰는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3D 직종에 뛰어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3D 직종에 임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봄레님이 말씀하신 그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또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개인이 아이돌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다 그 산업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너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놀고 먹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근데 인스타에 글을 올리거나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또 뭐라고 그랬죠? 패션을 좋아하거나 그럼 누군가는 힘들여서 아이돌을 만들어야 되고 그 아이돌을 마케팅해야 되고 누군가는 저 공장에서 옷감을 찍어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뭔가 선순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경제적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근간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죠. 경제적 생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만들어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사람들도 근간이라고 같이 봐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신 거는 소비만 하는 사람은 경제에 기여하는가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라는 거죠.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비만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모두가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회지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생긴 유토피아에서는 소수만 생산하고 다수는 소비만 한다. 그게 이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한 물음표죠. 법률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같은 어떤 특정한 네트가 높게 잡혀진 세상에 살게 되면 소비만 할 거다. 생산을 피할 것이다. 나태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면 물가가 그만큼 오를 겁니다.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물가가 오르나요? 물가가 안 오른다. 그러니까 안 오를 수는 없죠. 무조건 오르죠. 무조건 오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눠준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르냐. 즉 초인플레이션이 오냐. 아니 그 초인플레이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도덕적 해의라는 걸 정책 방향에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과속카메라가 왜 있느냐. 모두가 과속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그게 다 이제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이제 다 매몰비용인 거예요. 과속카메라는 설치해서 뭔가를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제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국민들이 이 법안에 수긍하길 바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신호등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생기면 도덕적 해의는 분명히 생길 텐데 악덕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모두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줘요. 제가 사업주예요. 똘기님이 원래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럼 난 무조건 월급을 내릴 거예요. 소득이 생기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 내가 그 악덕 사장이면 재화의 가격을 올리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수익이 올랐으니까. 네. 어디까지 올릴까. 기본소득만큼 올리겠죠.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은 다들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100만 원이 기본소득이 발생하기 이전과 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죠. 같은 구매력은 아니겠지만 또 너무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구매력을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부자들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이고 이거를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증가하기는 증가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가 자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기본소득 도입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뛰어오르냐. 이거는 총수요가 그만큼 많이 증가할까.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이것도 두고 봐야 알 것 같다라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두고 봐야 알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으로 주는 해당 액수만큼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선 지금 제가 아까 반대의견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확히 먼저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기본소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오는 거죠. 세금을 더 늘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원 마련 방안이 있지만 우리가 좀 세팅을 세금으로 일단 맞춰놓고 논의를 하죠. 그게 가장 흔한 방안이기도 하니까 세금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구조인지 아니면 아까 동등하게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걷어가는 고정세인 건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거예요. 법례님은 규칙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규업 나망 그 전제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규칙 없는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냐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규칙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가? 그러면 우리가 음주 측정기도 필요가 없죠. 모두가 규칙에 필요 없이 서로에게 뭔가 해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음주 측정기는 왜 필요하며? 그러니까 저는 규칙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규칙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적 해이는 잘 잡히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지난번에 교도소 얘기하셨을 때 네, 비슷한 얘기죠. 상관계가 있는가? 과연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이제 어제 뜬 기사인데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 주도하에 지급을 했는데 동네마트에서 지금 가격을 덤핑해서 기사가 떴죠. 그런데 이건 사실 그분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인간의 욕망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거든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으니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들고 있는 지폐가 많아졌을 것이다. 그럼 재화를 판매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게 사실 인간의 욕망 순리대로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물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었으니 동네에서 가격을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이 그런 것을 엄격히 규제하겠다. 그럼 이게 또 규칙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규칙이 생김으로써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발생한 물가에 대한 인프란 잡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만들어진 원인은 제거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쿠마인 얘기처럼 규칙이 그럼 한없이 많아지면 도덕적 혜의가 전혀 없는 세상에 오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우선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간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또 규칙을 더하고 더하는 거는 분명히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범레님이 방금 좀 도입하면 일어날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잠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주니까 이게 가격이 덤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공급은 그만큼 늘리지 못하니까. 근데 기본소득은 정기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공급을 늘리게 되면 왜냐하면 더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공급을 늘리게 되면 가격이 과연 그 높아진 수준에서 맞춰질까. 물론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똘기님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과연 높아질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서 아까 세금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물가가 상승하려면 세금 문제가 무조건 껴들어가야 돼요. 이 재난기본소득이 결국에는 내 돈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세금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때려박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사회 네트가 굉장히 높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 망해도 상관없어. 사업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렸어? 상관없어. 네트가 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를 극도로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 네트망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약간 여기서 떨어지면 반죽음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사업도 제대로 못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해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만약에 세금이 부자들 것만 떼어서 밑에 사람도 주는 그냥 흔한 그 복지라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 돈으로 나가는 다 이 120만 원은 결국엔 내 돈인 거야. 내 세금에서 다 떼나간 거야. 라고 한다면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잃었다는 걸 가정이 있으니까.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복지 제도가 지금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 기본소득이 생기면 그 복지 제도들은 계속 유지되나요?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대체해서 기본소득 올인원 이렇게 가자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기존 거 살리고 거기에 얻는 거다. 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니야. 그걸로 왜 대체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중 어떤 거를 선택하냐가 사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이따가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정당한가 그다음에 가능한가의 양쪽에 걸쳐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재원 중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뜯어내고 싶어 하는 게 토지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인류 전체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사유 재산일 수는 있어요. 사유 재산일 수는 있는데 약간 위험한 논리 아니야? 그런데 이거 되게 흔한 논리예요. 토지를 과연 개인의 재산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거잖아요. 사실은 봄리님처럼 이게 아직은 정말 위험하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아이디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지만 사실 이게 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이 인류 전체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유 재산인 건 인정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땅에 대한 지대는 이 사회의 모든 다른 구성원들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가의 소유의 땅은 인정을 해요? 뭐 일부는 인정하겠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게 이걸 다 N분의 1 해가지고 경작하자. 이게 사회주의적인 측면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 다 귀속시켜서 국가가 관리하자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토지가 인류 모두의 것이면 국가의 구분도 필요가 없죠.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어떤 국가는 넓은 땅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국가는 작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국가를 N분의 1로 따져서 그 국가가 가진 토지에 대한 뭔가 개개인마다의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면 무조건 토지가 큰 국가가 복지적으로 뛰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만약에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이걸 얘기하자 하면 그 논의가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한 사회에서 그 국가가 국가 내의 땅 그것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논의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세계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무엇이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은 인정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밭에서 나는 옥수수 옥수수는 그 밭을 가지고 있고 경작하는 사람에게 맞아요. 옥수수라는 가치의 원천이 되는 땅은 결국에는 누구의 소유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땅을 빌린 임대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빚지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세금을 좀 더 내라라고 말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돈 벌지마 이게 아니고 땅에다 예를 들면 건물을 세우잖아요. 건물은 건물주 거지. 근데 이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이 땅은 누가 너한테 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 땅을 허락했냐. 난 허락한 적 없다.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논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성립되려면 비옥한 땅과 비옥하지 않은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졌다는 그거 자체를 흔드는 얘기인 거예요. 가졌다라는 게 누가 가지게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진 게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정말 비옥한 땅을 사서 만드는 옥수수와 그냥 이거 다 공공의 소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거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네 거 라고 만약 한다면 누군간 비옥한 땅을 가진 거를 그 공공의 합의야에 가져갈 거고 누군간 비옥하지 않은 땅을 가져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네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져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려님이 나 옥수수 만들고 싶어. 그럼 땅을 비옥하게 막 만들잖아요. 혼자의 노력으로. 아니 아니 땅이 비옥하게 만들 수는 없죠. 이미 비옥한 땅이 있잖아요. 이미 비옥한 땅으로 가서 그걸 옥수수를 경작을 하는 거지. 근데 법려님이 뭐 여건이 안 돼서 비옥한 땅으로 못 가고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져도 옥수수를 만들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한 소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5평의 땅을 지급한다고 예를 들어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전국민한테 5평의 땅을 준다. 똘기야 너는 저기 연천군 GOP 쪽에 있는 땅 5평 가져. 난 명동에 있는 5평 가질게. 안 준다니까? 국가가 그걸 왜 줘요? 그러니까 토지를 국유화해서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토지관이 아니라 각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존재하니까 그것까지 뺏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세금 더 떼간다는 거야. 만약에 명동에서 5평으로 매달 2억을 번다. 그리고 GOP 저 상골짜기에서 200원을 번다.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거기에서 50%씩을 다 떼간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명동 사람은 1억 내고 GOP는 1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제가 드린 질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고정세로 똑같은 퍼센티지를 빼가는 거냐? 아니면은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자인 사람들한테 더 가져간다라는 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률세냐 아니면은 비율이 다 다르냐? 보통은 정률세를 많이 얘기해요.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비율이 다 똑같다? 근데 지금 토지에 대한 개념이 살짝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정말 논쟁이 많은 거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후 길러지고 커왔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조금 더 마일드한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래스카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거에 기초한 거예요.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났어요. 그 석유를 보통은 국가가 나서서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하고 아니면은 기업에게 특허를 내줘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게 하든가 하는데 알래스카는 아예 주 헌법에 알래스카에서 나는 석유들은 알래스카 주민들의 것이라고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 석유에서 나오는 이득을 다 배당을 해줍니다. 물론 당연히 그거 석유를 개발하고 가치를 증대한 사람들의 비중은 더 높게 쳐주겠지만 그 사람들은 노동소득을 얻어가겠지. 네, 그런 건 다 주겠지만 알래스카에 살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석유에서 나오는 배당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이 이 토지 공개념이랄까요? 토지 이익 분배제도 이거에 기초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약간 가능한가의 챕터에 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알래스카가 기본소득을 바탕할 수 있는 예시가 되려면 만약 이걸 대한민국에 도입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수요가 빵빵 터지는 고정된 수입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알래스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석유가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석유가 아니고 다른 게 터졌다. 온천수가 터졌다. 그럼 과연 그 온천수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쨌든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금을 거둔다는 건 소득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세금은. 그러면 결국 돈벌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돈벌이가 알래스카는 석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앤드류양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21세기의 석유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한국이니까 네이버로 해볼게요. 네이버가 그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 원천이 어디에 있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만 해도 사실 그 사람들 돈 벌 수 있는 재료를 싸주는 건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버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이익은 개인에게 기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사람이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분류를 할 때 보조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개인에게 날라오듯이 뭐 데이터 배당금이 날라오는 거예요. 귀하가 이번 달에 이만큼 이만큼 데이터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귀사가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귀하에게 이만큼의 이득을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거인 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금,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금 얘기를 해보면 이 금세공업자라는 사람이 내가 맡긴 금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럼 이 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비율도 인정해줘, 좀 떼줘라고 자연스럽게 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저 대기업들이 그럼 내 데이터를 너에게 준 거를 제가 허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허용인가요? 반강제 허용이지? 그러면 나에게 또 사용세를 달라는 거지. 이런 논거인 거예요. 저는 좀 반대하는 게 금은 재화잖아요. 지금은 데이터가 재화가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재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은 그 재화, 데이터를 가공하고 생산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재화가 된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인류가 석유를 지금 자연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서 쓰고 있고 그걸 가공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석유 가공업을 해서 버는 회사들이 있어요. 정유회사라고 하죠. 그 정유회사는 인류가 내려준 선물, 그러니까 자연이 준 선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런 논리라면 정유회사도 전국민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걸 따른 게 알래스카잖아요. 아니요. 그건 석유를 뽑아낸 거잖아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정유회사도 그 농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유회사한테 너네가 지금 자연에서 있는 석유를 정제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자연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국민에게 다시 배당금처럼 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그 정유기술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줄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네이버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버는 사람들의 반론은 그래 데이터라는 가치는 개개인에게 있는 게 맞아. 우리가 그거 덕분에 돈을 버는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은 우리에게 있다. 그치.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서 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재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뭐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와이파이 같은 경우 와이파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김상욱 교수님 물리학 강의를 듣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르코니가 1909년에 무선통신 실험 개발하면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 와이파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마르코니는 또 그 이전에 헤르츠한테 빛을 줬고 헤르츠는 맥셀에게 빛을 줬고 맥셀은 패러데이의 전기장, 자기장 이론을 어느 정도는 이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인류 모두의 지식이다. 누구 하나도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지식 공유세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주석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석이다라는 워딩이 불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주석이다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논리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교육받은 거에서 이게 위험하다고 교육받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다 저렇게 하는 게 N분의 1 해가지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사고 해서 망한 게 북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육, 교육 아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공산주의까지 갈 거 없이 여기서 뭐 전 인류 세대에게 빚을 진 거지 뭐 너가 뭐 제대로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인류는 왜 노력을 했나요? 아니 근데 이게 법례님이 우리가 네이버한테 너네 돈 다 내놔. 이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우리의 인정, 우리 데이터분만 인정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국내 시장 1위에 등급을 했잖아요. 네.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네이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 가치 증대분을 인정은 해주는 거예요. 네이버가 번 돈을 다 가져와 이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가져와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덧댄다고 약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데이터세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럼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보다 많아요? 그 비용을 침범하면서까지 세금을 많이 뜯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건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해야겠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정책으로 정해야 되겠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려운 것 같은 게 그렇게 하나씩 따지고 들면 세상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변홍사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가끔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외래종을 한국에 도입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재배에 성공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 허민갑부 이러면서 나오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노력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네이버가 돈을 버는 것과 외래종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그 누구도 외래종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외래종을 한국에 재배를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 둘이 어떻게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 논리로 따지면. 아, 똑같은 게. 그러니까 외래종을 한국에 들여온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원료를 우리나라 것으로 쓰는 경우 비율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비율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바꿔서 하면 돼요. 그럼 국내산 광어를 양식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거 외래종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제가 물음표인 건 그거예요. 사람이 다 모방이고 다 전세대의 덕을 본 거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누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어, 근데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조금 비약인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래서 범레님처럼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렇게 노력을 인정은 해주는데 그렇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다 해외로 나가겠지. 그렇죠. 지금 네이버도 사실 법인은 일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정당한 반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 지구적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파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토지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존재를 찬성하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이게 한 국가만 하면 그 국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책인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범레님의 논리가 정말 전형적인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캐캐 묻게 많이 나온 예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같은 반 학생들이야. 공부 디립다 열심히 했어. 내가. 너네 세 명은 놀고 먹었어. 그래서 제가 100점을 맞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30점씩을 맞은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커트라인이 뭐 한 5, 60점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안누야 너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제 친구들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너 점수 10점씩만 혹은 20점씩만 떼줘서 똘기랑 범례랑 쿠마 나눠주면 안 되겠니? 너는 어차피 대학 갈 수 있잖아. 라고 이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는 그 캐캐 묵은 오래된 예시를 여기다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세금으로 엄청 때려부었으니까 부자들의 부를 재분배하는 게 맞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돈 번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다라고 할 사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산주의 색채가 조금 있는 방안을 밀어붙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아까 쿠마님이 질문을 주신 것처럼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하냐 아니면 그냥 얹고 가냐 라고 했을 때 이걸 대체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재원들이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아동수당이면 7살이 안 되는 거를 다 가려내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면 부양의무자 이런 거 다 가려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 비용이 들고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 비용이 들고 조사 비용이 들고 서류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다 없애고 그냥 기본소득 하나로 퉁치자. 하나로 퉁치면은 기존에 들었던 복지 비용이 상당 부분 절약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거를 도입하면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논의를 좀 합해보는 거죠. 그럼 각자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사항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미래의 자식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 논리가 정확하게 복지를 늘려야 된다의 반론이에요.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금 세대야 편하겠지. 연금 많이 나오면 편하겠지. 근데 우리 자식 세대들이 개고생할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기본소득은 그거를 피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지 이거 세금이냐. 세금이 맞다는 거네요. 결국엔 또 다른 이름의 복지인 거네. 세금일 수도 있고 또 재원을 다른 데서 지출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에서 얼마가 나간 거를 우리가 나중에 줄일 수 있게 되면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는 큰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받아낸다. 그게 사실 앤드류왕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그렇게 된다면 범레님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식들이 고생한다며.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포인트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아까 데이터 가지고 구글이나 거기서 세금을 많이 낼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구글이 뭘 하겠어요? 아니지. 만약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 예를 들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크게 일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이랑 결국에는 수익이 똑같아져. 그럼 진짜 공산주의로 가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일을 계속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글에서 뭐 네이버는 구글이든 너네는 이제 전국민이 이용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돈을 벌고 있잖아. 데이터 셀을 내. 라고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만약 정책이 정해졌다고 하면 내겠지. 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고용을 줄이면 결국 힘든 건 미래의 우손들이잖아요. 어. 기본소득이 있는데도요? 아. 그러니까요. 기본소득이 말 그대로 내가 주장하는 그 디스토피아는 뭔가 공공의 사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규정해서 그게 처음엔 데이터겠죠. 근데 그거를 우회하는 새로운 기업이 또 생겨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버라고 해봐. 야. 너네는 차 한 대 없으면서 모두의 차로 상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차주들에게 모두 돈을 나눠줘라. 이용료를 제외한 추가금을 나눠줘라. 그럼 그땐 또 자동차가 되겠죠. 그러면 배달의 민족. 너네는 다 배달로 하는 거 아니냐. 그 배달을 시킨 사람한테도 다 배당금을 나눠줘라. 그럼 또 배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규정 지어서 기업들에게 짐을 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고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급여를 줄이거나 해고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갈 건데 기본소득이 단기간에는 그게 많은 돈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물가가 오르고 그 수준에 맞춰져 가면 진짜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처럼. 그런데 범위님의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 예를 들면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 이걸 실현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마크 조커버그가 찬성했죠. 페이스북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간들? 국민들 혹은 이제 지구인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데이터를 세를 떼가라? 세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그거에 찬성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럼 범위님의 사실은 예상과 또 다른 사례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오히려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바와 완전 반대인 거예요. 기본소득이 주장하는 바는 특정한 소수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초부자가 되는 기업들만 부를 독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또 논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논지의 중앙에 서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런 거에 찬성한다는 건 대한민국 0.00001%의 부자가 그래 뭐 세금 더 올린다고 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0.00001%의 부자가 증세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99.99999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은 데이터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페이스북이 데이터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찬성을 하겠죠. 다른 기업들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 득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페이스북만큼 크지 않은데.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는. 구글이나 네이버도 뭐 우리가 보기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구글은 뭐 세계 1위니까 잘 모르겠지만 몰라 구글은 또 애플을 뭐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또 애플은 또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이잖아. 우리가 데이터로 뭘 해. 그냥 제공만 해주지. 우리한테는 뜯지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뭐 나중에는 또 근데 너희들은 뭐 사용자들의 통신비로 먹고 사는 게 아니냐. 통신비를 또 뭘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면 또 뭐 얘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이거를 사실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세금을 떼일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뭐 회장이라든가 구글의 회장이라든가 페이스북의 막 그 주커버거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 수익에서 떼간다는데 반대해야지. 근데 이제 법례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대변한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근데 법례님은 그냥 시민이야. 시민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느껴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딜이거든요 이게. 그게 이제 개인한테 나쁘지 않은 딜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뭐 부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선별복지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보편 복지 후 증세를 하는 게 선별복지라는 가장 그 쉬운 논리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미래의 사회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친기업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의 부담을 지은다는 건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뛰어넘을 테니까 상상 이상이라는 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겠죠. 당장 재난소득만 준다고 해도 동네 마트들이 가격을 올리는데 그게 일시적이기 때문이라고 똘기니는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기적이면 더 빨리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시적일 때 한타 쳐야지 라는 마음보다 앞으로 계속 준다고? 그럼 당연히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인간 욕망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사회상을 생각해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주면 좋죠. 나도 회사 때려치고 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과연 그게 건강한 사회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얘기죠. 근데 뭐 기본소득이 진짜 국가의 이해를 증진시키는가 할 수 있는가 정당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그건 사실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이 약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돌아봤을 때 항상 역사라는 거는 해보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선택을 하고 그 뒤에 취소를 하든 조율을 하든 조치가 취해지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내렸는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선택을 내렸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결과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선택을 내릴 때 인간은 합리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어떤 인상 하나의 인상, 인플레션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논란이 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인상 좋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적인 인상이겠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주는 인상이 달랐다면 말투가 달랐다면 이런 것처럼 기본소득이 주는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범린님이 말씀하신 그 뉴로마케팅에서 가장 마지막에 걸린 스타킹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결국 고르는 건 마지막 스타킹이 많았다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논의 끝에 마지막에 등장한 정책이 뽑힐 수도 있겠다. 합리적 대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사람의 인상에 남는지 안 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인상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정치인들이 혹은 우리가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뭔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정답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선호의 문제인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대기업에서 돈 잘 벌고 있어. 그럼 저는 사실 굳이 이거 선택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즘 엄청 힘들어. 기본 재난소득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찬성을 하겠죠. 결국에는 다수가 이기는 건데 다수가 항상 이기진 않잖아요. 정치가 껴들면은. 그거를 저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얘기를 쉽지 않은 사람들끼리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정책 하는 분들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짧은 식견으로 얘기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언젠가는 인류 사회에 들어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도입될 거예요. 분명히 전 100%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진짜요? 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지구온난화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순 반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 번 본 걸 친숙하게 느끼거든요. 아 에펠탑 효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에펠탑이 왜 유명하냐. 자주 봤기 때문이다. 그런 건데 기본소득이 이렇게 쟁점화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면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유권자를 끌어들일 거고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나 그거에 대해서 정책 참모들이 얘기를 하고 경제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는 정책이라면 분명히 도입이 될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좀 정치공학적인 이유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세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떤지는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서로의 논리를 세워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얘기가 어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의문이 생겼어요. 저는 정치라는 게 이해 혹은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인간의 선택이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이 정말 이해와 이익을 향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의심을 품게 되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